노진구 춤 챌린지가 뭐예요? 그러니까 노진구 춤 챌린지가 뭐예요? 지금 당장 봐! 아 닛붕이야? 귀여워! 뭔데 이게? 이게 독특한 사진 너무 독특해 너무 귀엽다 이거 야 여기서 해보자 시작 잠시만 이거 솔직히 노래가 생각보다 멋있어 그래서 노래가 뭔데? 표정까지 가! 저 너무 너무 현타워요 노래 가사가 뭐야? 몰라! 약간 느낌이 느낌이 아 잠깐만 우리 푸르잖아 어 야 야 제일 먼저 연희가 밭떠졌잖아 먼저 봐봐 아 그 자리에 대해 봤어? 아니 이거 한국어! 노래 아니요 노래 일본어야 응? 일본어? 일본어 취하여 이어 아사무카이텔 아사무카이텔 우리라도 잘 듣잖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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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첫 번째 줄 이슈요 모테바 에스테바라이데이 영어 나아잖아 아 우리 다시 하자 응? 다시 오케이 오케이 시작 아 이슈요 모테바 미치와 이라이데 요가 아키레바 아스아무가에데 부시기 때 쑥쿠시 진세이 와 아이 이데 로리코 에스테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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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무슨 춤인데 어려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히려 어렵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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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따가 와요 으асс howl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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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 형 로리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루마 데엄 하하하하